Q. 젊음이 하는 모든 것이 크리에이팅이다. 안녕하세요. 청춘들을 위한 맞춤형 크리에이터 방송 마이리얼 캠퍼스 야매 음향 특강의 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캠을 켜고 하는 게 캠 앞에서 얘기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복장을 하고 캠을 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리허설 동안 못 봤는데 굉장히 깡패같이 생겼네요. 중간에 벗도록 해야겠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스타라던가 트위터라던가 하는 SNS에 많이 올려놔서 아마 조금 기다리면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해서 약간 소통 조금 먼저 시작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싸움 잘하냐고요? 아니요. 못합니다. 아 네. 목걸이요. 이게 생각보다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튀네요. 이게 사실 생방하는데 아주 굉장히 행복한 환경이에요. 1시간 동안 제가 정해놓은 주제가 있지만 사실 여기 앉아버린 이상 제가 어떤 주제를 하든 여러분들은 보셔야 하는 그런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 생방은 그냥 다 나가버리는데 못 나가시겠죠. 소리는 뭐 알아서 키워 주실 겁니다. 영상이요. 아마 남을 거예요. 아마 남을 거고 선글라스 생각보다 굉장히 깡패 같기 때문에 조금 이따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할 방송은 뭐냐면요. 우리 개인 방송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하시려고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이제 언젠가 개인 방송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시청자분들한테 목소리는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마이크가 꼭 필요하잖아요. 과연 그 마이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대한 최대한 쉬운 걸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음향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건데 이게 뭐 쉽겠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저도 자료를 저번 주에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어요. 조사를 많이 했는데 다 놓고 왔습니다. 다 놓고 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비 깡쳐주세요. 까만 안경 불러주세요. 쭈이 형 닮았어요. 안 돼요. 지금 이게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통은? 조금 그런 소통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막말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도 안 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뭐 대충 어떻게 해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알아만 듣고 방송에 적용할 수 있으면 되니까 피라미드 설명의 느낌이라고요. 네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전공이지만 음향이라는 게 전공이지만 전공에서 배운 것보다 제가 놀랍게도 15살 때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25살이니까 10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년 동안 방송을 한 거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게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를 말씀드리면 마이크 사용하는 방법 그냥 뭐 마이크 이렇게 갖다 대고 제가 오늘 마이크를 갖고 왔는데 갖다 대고 어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면 끝 아닌가 라고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마이크 400만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 200만원짜리 프리앰프 400만원짜리 사놓고 그냥 USB 10만원대 USB 마이크보다 못한 음질로 방송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따로 외주로 음향 세팅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올 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말 간단하게 그냥 마이크만 제대로 갖다 대고 쓰면 되는 거 그거를 못해서 저한테 돈 주고 세팅을 맡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낙원상가에서 스피커 잘 팔 것 같다고요. 아 근데 아마 제가 방송을 그만둔다면 약간 악기 같은 거나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서브 마이크로 노래방 마이크밖에 없다. 아! 그래서 노래방 마이크도 준비해버렸다 제가. 와우 어마어마한 준비성 아닙니까? 그래서 알면 알수록 까다롭다. 맞아요. 쿨쿨님이 말씀하신 게 음향 진짜 알면 알수록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까다롭기 때문에 깊숙하게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깊숙하게 안 알아보고 그냥 겉핥기로만 대충 이렇게 쓰면 된다. 라는 거 정도만 다 제 마이크냐고요? 아 그쵸. 다 제 마이크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음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음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음향은 짱 중요하다. 반절 이상 50% 50은 넘을 듯 90 60 90% 이상 굉장히 이제 많은 비율을 화면이 이상하면 쓸 수 있지만 음향이 이상하면 못 쓴대요. 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개인 방송이라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음향이 얼만큼 차지하냐? 100%라면 저는 한 10%? 응. 저는 사실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그냥 말이 전달만 되면 된다.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한테 안녕히 계세요 라고 들리지 않을 정도만 되면 안녕하세요 라고 전달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은 굉장히 의외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방송이라는 거는 본인의 끼 그리고 본인의 재능 시청자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우선시 되는 거지 사실 장비가 먼저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드는 얘기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친구 중에 치킨쿠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실친인데 그 친구가 이제 오버워치가 한참 뜰 때 시청자가 갑자기 2,000명 3,000명 볼 때 그 친구가 어떤 장비를 갖고 했냐면 다른 장비부터 말하자면 그냥 삼성 모니터 그 60Hz짜리 그 큐센 그 컴퓨터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거 키보드 마우스 세트 만원짜리 하는 거 에다가 마이크 한 3만원짜리 그렇게 세워놓고 말하는 그 컴퓨터만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갖고 해도 뭐 3,000명 되게 우습게 봐요. 우습진 않죠. 우습진 않은데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음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음향을 똑바로 해야 되는 의무는 저희는 어쨌든 크리에이터이신 분도 있을 거고 예비 크리에이터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는 그 음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노래 불러주냐고요? 안 불러줍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음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성공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뭔가 왠지 모르게 이 방송 오래 못 보겠고 왠지 모르게 이 사람 하는 말이 잘 안 들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데 성공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저희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더 이런 재미 아니면 질 좋은 콘텐츠 방송의 질 자체를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음향에 조금은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볼 건데 자 과연 이 마이크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마이크예요. 그냥 콘덴서 마이크 오늘 방송 마이크 세팅은 옆에서 스태프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머리는 어디서 했냐고요? 그 뭐 좋은 데 있더라고요. 네 USB 콘덴서 마이크 쓰고 있는데 바꾸고 싶어요. USB 콘덴서 마이크 사실 굉장히 간편하게 잘 만든 마이크들이에요. 거기서 음질이 만족을 못 했다면 그거는 사용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 보고 한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한다. 마이크부터 놔야겠죠. 마이크 고데기처럼 생겼다고 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크를 이제 놔야겠죠. 그죠? 마이크를 여기다 놓는 거를 뭐라 그럴까요? 마이킹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이킹이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마이크를 쓰는 데 있어서 다른 세팅 뭐 컴프레서 EQ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가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이킹만 해도 어느 정도 들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직접 들려 드릴 거예요. 이걸 마이킹이라고 하는데 마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마이크를 놓을 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이필터 안 닫히게 조심이 방향 숨은 방향 지향성 높이 입이랑 거리 방향 설정 위치 정말 중요한 말들이에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좋아요.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어? 개인 방송에서의 마이킹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펴내야 돼요.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음향 배우시고 하신 분들이 남 마이크를 설정해줄 때 가장 생각 못 하시는 게 하는 사람이 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 특성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뭐랄까 저도 방송을 하는 입장이지만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면 진짜 뼈를 기겨도 못 하거든요. 진짜예요. 이게 크리에이터든 스트리머든 BJ든 다 똑같아요. 불편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불편하다 슬슬 멀어지는 마법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분명 여기서 세팅을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여기가 있고 여기서 갑자기 마이크가 안 들린대. 여기까지 해놓고 갑자기 안 들린대. 시야상에서 마이크가 안 보이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방송이 있죠. 오히려 캔방도 있고 비주얼적인 게 주가 되는 방송도 있고 그냥 단순히 말만 하는 방송도 있죠. 실제로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는 방송 혹은 게임 방송 열정적이지만 학점 짜게 해주는 교수님 같아요. 저분은 제가 누군지 아는데 좀 이따 봅시다. 학점을 짜게 드리겠어요. 그래서 캠방이라면 사실 비주얼이 중요하다면 캠에 안 나와야겠죠. 카메라가 그죠? 그리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라면 조금 더 앞에서 조금 더 서로 1대1로 대화하는 듯한 잘 들릴 듯한 그런 마이킹이 중요할 거고요. 뭐 게임을 한다. 근데 게임을 하는데 나는 이제 게임을 조금 더 뭐랄까 스토리를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내 반응이 재밌어서 본다면 제 목소리가 잘 들려야겠지만 정말 헤비게이머예요. 제가 프로게이머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4K로 된 콘솔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게임에 대한 음향이나 그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 편안하면 개인차인 거냐고요? 그쵸. 개인차여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어떻게 두는지는 본인 자유긴 한데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의 방향 마이크의 방향을 지키셔야 돼요. 침 튀기면 마이크 고장나나요? 안에 들어가면 고장납니다. 진동판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마이크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제 사실을 이게 나름 그 제 돈으로는 비싼 마이크라서 이거를 뜯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집에 굴러다니던 그 노래방 마이크를 해서 이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마이크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진동판이 있어요. 예 이렇게 진동판이 있고 이 진동판이 이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잘 보시면 이게 핏에 잘 비춰보면은 동그란 게 들어있어요. 마이크 그렇게 분리해서 청소 가능하냐고요? 뭐 겉에 가능하긴 합니다. 동그란 게 들어있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동그란 것도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 진동판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의 원리 뭐 이런 거 저희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은 걸로 해요. 여기에 수직으로 네 여기에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 진동판이 입을 향하게 근데 이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바람이 팍팍 거리겠죠? 푸팍팍팍 어 그래서 이 정도에서 살짝 위나 여기 인중을 본다던가 살짝 턱을 본다던가 해서 어쨌든 정면에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은 정면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정면이 아니더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진동판 방향이 입쪽을 바라보는 게 소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들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의 방향이 중요하고요.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잘 들려요. 어려운 얘기 하지 않을게요. 얘가 훨씬 잘 들려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친구가 조금 더 심합니다. 차이가 이 거리 방향이 달라질 때 마이크 한입컷 가능하냐고요. 좀 큰데요. 좀 작은 마이크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방향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거리라고 생각해요. 거리 마이크와의 거리 이거는 사실 개인차가 조금 있어요. 사실 캔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대고 여기 팟필터 이만한 거 있고 이러면 이만큼 다 가리겠죠? 이러고 방송하면 재미없잖아요. 음량을 조절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오늘 내용 중에 이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자 잘 들어 이제 어려운 말 딱 세게 나갈 거예요. 소리에는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 마이크에 들어간 소리에는 직접음 직접음 하나랑요 어 반사음 반사음 두 개랑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주변음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예 주변음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음향은 늘 말하지만 굉장히 어 뭐랄까 상대적이에요. 만약에 고음이 올라간다? 고음을 내가 올리고 싶다? 하면은 사실 고음은 그대로 냅두고 저음을 내리면 고음이 올라간 효과가 나요. 그리고 뭐 저음을 올리고 싶다? 그럼 고음을 내리면 저음이 올라간 효과가 납니다. 예 굉장히 상대적이고 이제 직접음이랑 반사음이랑 주변음이 어떻게 상대적이게 되냐면 주변음 지금은 여기는 스튜디오이긴 한데 저희가 집에서 방송할 때 뭐 에어컨도 틀어야 될 거고요. 더 죽을 수 없으니까 뭐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도 날 거고요. 뭐 밖에 막 이렇게 방음이 안 돼 있다면 밖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도 날 거고 막 애들 놀이터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도 날 거고 이런 소리 저희가 막 나가서 애들 보면서 멱살 잡으면서 야 너 그만 뛰어 야 너 소리 한 번만 더 지르면 너 입을 내가 막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직접 가서 소리를 줄인다거나 컴퓨터 펜을 잡아 뜯는다거나 어 에어컨을 뭐 무풍 에어컨이 아닌데 무풍 에어컨으로 만들어버린다거나 이럴 수 없잖아.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만약에 내가 제가 마이크를 멀리에서 제 입이랑 이 거리가 직접음이죠. 직접음이 줄어들어서 직접음을 제가 원하는 크기까지 키우기 위해서 풀앰프 아 풀앰프 어쨌든 마이크 볼륨을 키웠어요. 풀앰프 설명하지 맙시다. 어 마이크 볼륨을 키웠어. 그러면 제 소리는 여기서 말할 때는 작게 해서 조금 마이크 볼륨을 작게 해도 잘 들리겠지만 멀리 있으니까 볼륨을 좀 키워야겠죠. 그럼 이렇게 키웠을 때 주변음이 그대로 있던 게 아까는 이 정도였으면 가까이서 말할 때 소리가 주변음이 이 정도고 내 마이크 소리가 이 정도였어요. 제 목소리가 근데 멀어졌잖아요. 목소리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까지 하려면 이만큼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변음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는 마이크를 너무 멀리 두게 되면 제 마이크를 잘 숨음하기 위해서 볼륨을 올리게 되면 주변음이 올라가겠죠. 노이즈가 엄청 심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변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크게 말하거나 노이즈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말해서 노이즈를 묻히게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말할 거면 마이크를 입 앞에 가져와가지고 가져와서 여기서 말하면 제 목소리 크게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노이즈 레벨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주변음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집 환경에서 일반적인 집 환경에서 여기는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방송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행운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방음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방음이 되어 있어도 컴퓨터, 에어컨, 제습기, 공기청정 이런 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음보다 중요한 거 반사음이 있습니다. 소리는 반사돼요. 어디서든 반사됩니다. 100% 소리 흡수하는 거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적어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책상에도 튀고 여기 앞에 있는 탭에도 튀고 모니터에도 튀고 옆에 있는 유리벽이나 천에서도 튀어요. 심지어. 모든 곳에서 소리가 반사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반사음 반사음 저희가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에코가 막 나오죠? 이 에코를 왜 올려요? 저희 노래방 가면 에코를 빵빵해야 되잖아. 그죠? 에어컨을 빵빵해야 되잖아. 성적 정정기관의 교수님은 100% 소리 흡수하시긴 하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죠. 메아리가.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빵빵하게 하잖아. 왜? 내 목숨을 감추고 싶으니까. 그래서 음성 명료도라는 게 있어요. 음성 명료도라는 게 있는데 음성 명료도는 뭐 식이 막 이렇게 있고 저도 그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까먹었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음성 명료도라는 거에서 잘 들리는 소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잔향이 많아지면 즉 반사음이 많아지면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또렷하지 않게 들린다. 명료하지 않게 들린다. 그래서 음성 명료도를 높이려면 주변 반사음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반사음이라는 게 사실 소리가 반사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크게 말하면 크게 반사되겠죠? 작게 말하면 작게 반사되고 같은 거리에 있을 때 그럼 제가 크게 크게 말할수록 반사음도 같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어? 이 반사음 어떻게 줄여? 집에 뭐 방음부스 할 거예요? 방음부스 500만원, 600만원짜리 하는 거 나 취미로 방송하겠다고 놓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흡음제 벽에다가 다 바를 거야? 우리 집 아닌데 월세 나 나갈 때 다 이거 물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이크를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저랑 이 물리적인 거리를 붙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반사되는 소리보다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반사되고 주변에 반사되는 소리가 비율이 적어지겠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왜냐하면 직접음, 이 음원이잖아요. 제 입이 이 음원과의 거리도 가까워질 뿐더러 소리도 커지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가까이 붙이면 된다. 가까이 하면 덜 울려요. 그래서 마이크를 입안에 마이킹할 것 어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좀 이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직접음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반사음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정확해요. 아주 말씀을 잘하시네. 그죠? 상대적으로 반사음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작아지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직접음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주변음과 반사음은 줄어들게 된다. 소리 먹는 하마 같은 거 없냐고요? 없더라고요. 흡파흡파 소리 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팝필터라는 게 있죠. 저희에게 이 앞에 이렇게 스타킹이라던가 그런 걸로 직접 만들 수도 있는 팝필터라는 거 바람은 어느 정도 걸러주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는 바람을 막아주는 장비가 존재하고요. 비싼 장비를 썼는데 왜 음질이 별론가? 왜 만족스럽지 않은가? 그 이유는 사실 마이크의 문제라기보단 주변 환경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이킹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백날 말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이렇게 자료 준비하고 말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백날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듣습니까? 점수 주시는 교수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이 마이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이크 이쪽으로 옮길게요. 네. 흠흠 그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들려요? 어 좋아요. 굉장히 굉장히 목소리 좋은 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얘는 한 백만원 정도 되는 마이크고 오인펜은 약 한 30만원 정도 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이제 일단은 방향부터 한번 차이를 볼게요. 한 요 정도 거리일 때 제 입이 정면입니다. 지금 잘 들어가고 있죠? 네. 잘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잘 들리죠?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막 흡음도 잘 돼요. 있고 어, 이 정도 떨어져 있어도 마이크 소리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방향만 조금 바꿔볼게요. 입을 향하지 않았을 때 제가 정면을 보고 말할 때 어 뭔가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뭐가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뭔가 이렇게 말할 때랑 이렇게 말할 때랑 느낌이 좀 다를 거야. 잘 들리겠죠? 예. 잘 들리도록 켜놨으니까 그쵸? 갑자기 100만원짜리가 아닌 것 같죠? 어? 아까 130만원짜리 소리였는데 갑자기 한 30만원짜리 마이크가 된 것 같고 80만원정도 빠져요. 그쵸? 한 20만원짜리 마이크가 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면을 보지 않았을 때 이런 건데 이 정도면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 이거 저 입 보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보죠. 마이크 어떻게 돼 있죠? 갑자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입도 안 봐. 내 입도 안 봐. 이렇게 말해놓고 어? 봄수님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 마이크 음질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쵸? 셀카 찍는 것 같아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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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어도 그나마 자 그나마 정면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제가 아무리 크게 말해도 케인 더 올려볼까요? 어 제가 케인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도 좋은 마이크 같지 않단 말이에요. 왜? 방향이 안 맞으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었다? 지금 여기가 흡음이 잘 되는 어 스튜디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었다? 어우 끔찍한 소리가 날 겁니다. 마이크에서 최소한 얼굴면과 수직이 아니 얼굴면이 아니라 입을 입을 향하도록 여기 안에 있는 진동판이 어 진동판이 입을 향하도록 하는 게 최소한 그렇게라도 하는 게 먼저고요. 왜냐면 캔방 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붙일 수 없으니까 캔방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입이라도 향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거리 거리에 따른 마이크인데 일단 정면으로 두겠습니다. 정면으로 두고 아아 여기서 말할 때 멀리 뒀어요. 굉장히 사실 울린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까이 와볼게요. 어 거리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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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어 울림이 확실히 줄어들고 어 목소리가 뭔가 빡 들린다. 굉장히 그러니까 가까이 왔을 뿐이에요. 소리가 커지 소리까지 조절해서 들려드릴게요. 아아 아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 소리 크기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이 맞춰볼게요. 자 좀 멀었을 때 그리고 어 아아 중간일 때 그리고 아아 아아 가까울 때 어차피 소리 크기 똑같아요. 네 네 소리 크기가 똑같습니다. 소리 크기 똑같은데 들리는 그 명료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어 그런 비주얼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면 내 얼굴이 무조건 다 보여야 되고 내 잘생긴 얼굴이 내 예쁜 얼굴이 무조건 가까이 무조건 다 보여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집에 환경에선 적어도 열악한 집에 환경에서는 가까이 붙이는 게 훨씬 명확한 소리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세팅 받으러 안 와도 돼요. 저한테 네 이것만 해도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걸었고 뭐 컴프도 안 걸어놨고요 EQ도 안 걸어놨고 그냥 마이크 생소리예요. 네 그쵸 그쵸 저챗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붙여도 돼요. 저같이 이쁜 얼굴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 그 마이크를 끄세요. 그냥 마이크 쓰지 마시고 연결하지 마시고 그냥 얼굴로만 컨텐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마이크의 특징 중에 아까 말씀하신 지향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단일 지향성 네 단일 지향성은 가까워질수록 저음이 올라갑니다. 네 저음이 올라가요. 완전 그 라디오죠. 그 광고에서 많이 듣던 잘자요. 네 그런 마이크 저음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저음이 올라가는 건 단일 지향성 마이크만 그래요. 네 단일 지향성 마이크만 그런데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가까이 오면 저음을 좀 깎아주는 게 좋은데 내 마이크가 단일 지향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를 잘 찾아보면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면은 모양이 있어요. 네 보면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 뭔가 하트 표시다. 그러면 단일 지향성이고요. 어 두 번째로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요. 남들이 사는 거 따라서 하면 단일 지향성입니다. 어 그냥 남들이 뭐 사라는 거 사시면 돼요. 유명한 거 사면 다 단일 지향성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단일 지향성이랑 다른 마이크랑 차이가 뭐냐 어 차이는 지향인데 이제 이렇게 얼마나 수음할 거냐 양지향성이면 앞뒤 수음하고 무지향성이면 전체 수음하고 근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단일 지향성만 쓸 거니까요. 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아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마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방송하는 사람이 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 이렇게 붙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한 선에서 최대한 붙이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집안 환경에서는 근데 이제 어 뭐랄까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그런 습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어 제가 룸 환경 보기에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마이크가 죄다 이렇게 돼 있어. 어디서 본 거예요? 이게 물론 뒤집는 거 마이크 차이가 없지는 않대요. 있다고는 하는데 유의미한 경우는 아니라고 들었고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데 아니 이거 왜 정면으로 이렇게 있든 여기서 이렇게 있든 자꾸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예 모르겠어요.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면 녹음실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왜 싫어하냐면 네 보컬들이 노래할 때 왜 그렇게 쓰는지 말씀드릴게요. 보컬들이 노래할 때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몸통이 위로 향했고 선도 위로 빠지잖아요. 밑에 가사를 놓고 볼 수 있잖아요. 가사 볼라고 밑에 이렇게 가사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부르라고 두성수음을 아니요 이거 어차피 진동판 기준으로 수음되는데 큰 상관없어요. 그냥 볼라고 위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밑에 볼라고 편하게 보려고 여기 보면 때가 있으니까 여기에 근데 여러분들 저희는 어쨌든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정면에 있는 게 가장 좋고 말씀드렸죠? 정면에 있는 거 아니면 최소한 입을 바라보게 하던가 그리고 이제 거리는 가까운 게 더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우리는 모니터를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희는 모니터가 여기 있는데 정면에 모니터 이렇게 하고 방송하지 않잖아요. 네 모니터 여기 있는데 정면에 있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말이에요. 마이크 붙이시면 됩니다. 마이크 붙이시면 돼요. 소리가 막 너무 울리고 노이즈가 너무 쉬워. 마이크 붙이시면 돼요. 말해요. 그러면 마이크 붙이면은 모니터가 안 보여요. 모니터가 왜 안 보여요. 사진 찍어주세요. 한번 다 이러고 있어. 모니터 앞에서 이게 모니터예요. 이거 마이크 여기다 이렇게 갑자기 붙여놓고 오 모니터가 안 보여요. 야 가까이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예 맑은 눈으로 여러분과 소통해 볼까요? 뭐야 이 동네가 이렇게 밝았다 잠깐만요 조명이 굉장히 밝네요. 여기가 뭐야 이거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선글라스 벗으니 인상이 착해진다고요? 사실 그래서 낀 것도 있긴 해요. 약간 비저문가 스멜 좀 낫잖아요. 사자 느낌 낫잖아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잠깐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건 레벨이에요. 레벨. 야 이거 레벨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초록색 칸이 있고 오늘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할 거예요. 노란색 칸이 있고 빨간색 칸이 있고 그런 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 오늘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어려운 거 저희 이런 컴퓨터나 이런 방송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죠? 디지털이잖아 우리 아날로그가 아니잖아요. 아날로그는 전기예요. 다 이게 마이크라는 게 이 신호를 받아서 진동판이 떨려서 전기 신호를 내보내는 거야. 그럼 이 전기 신호를 내보낼 때 받을 수 있는 각각의 능력치죠. 뭐 스탯이라고 합시다. 5인패의 스탯이라거나 장비의 스탯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춰주거나 아니면 이게 높은 장비가 좋은 장비다. 라고 돼요. 근데 디지털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이런 디지털 레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콘솔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이 일단 되면 무조건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 너 여기 넘어가면 나 흥 안 해. 흥 나 소리 나 다 깨트릴 거야. 안 해버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 안에서만 놀 수 있어요. 여기 딱 정해져 있는 이 안에서만. 그래서 이게 놀라지 마세요. 영어입니다. 무려. 저희 오늘 영어 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 풀스케일 이거를 0 여기가 0이고 점점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예요. 풀스케일 그래서 DBFS라고 써요. 쓸 때 데시벨 풀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볼 때 보는 이제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 밑에 있는 그런 레벨들이 다 DBFS예요. 디지털에서 쓰는 레벨들이 그래서 이거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0이 0이 최고고 그 밑으로 마이너스가 쭈르륵 있다. 풀스케일 발음이 너무 쩌나요? 너무 어렵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0이 되기 전까지 소리를 키우는 게 좋아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좀 틀린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LUFS LUKS 이런 게 나와요. 이제 LUFS도 뒤에 FS가 붙잖아요. 그것도 풀스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뭐랄까 우리가 들을 때 음악 전체적인 음악 전체적인 이 소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을 때 뭐 한 대충 뭐 평균 내장 이 가운데쯤 되겠죠? 그럼 이 레벨이에요. LUFS LUKS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기준을 잡아 놓는 사이트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저희가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이제 노말라이징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플릭스 뭐 이런 그 그런 스트리밍 사이트 뭐 되게 많죠? 네 브랜드 언급 하지 말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런 거 있을 때 어떤 건 되게 크고 어떤 건 되게 작고 이러면은 안 좋잖아요. 갑자기 작은 거 듣다가 작은 거 들려서 소리 안 들려서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거 나오고 어 그러면 귀가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큰 거 듣다가 작은 거 들었을 때 어? 내 귀가 멀어버렸나? 내 귀가 더 이상 들리지 않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벨이 존재하는데 그 레벨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예 이제 제가 스트리밍하고 있는 사이트는 이런 기준이 명확치 않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진짜 미친듯이 샤우팅을 했거든요. 집에 방금 부스가 있으니까 거의 뭐 김경우 김경우 씨 맹키로다가 샤우팅을 했는데 그거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피크만 안 뜨면. 그래서 그건 이제 사이트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사이트에 이제 구글에 치면 나와요. 특정 사이트 이제 뭐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어 LUFS LUKS 앞에 사이트 이름 을 말씀해 주시면 어 그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 방송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벨 관리가 어렵잖아요. 마이크 레벨. 나는 분명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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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때도 있을 거고 이제 막 무서운 공포게임을 한다 그러면 아 야 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를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이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떤 거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저희는 방송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는 깨지지 않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 이 0 0보다 낮은 수준으로 들어가게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제가 소리 지를 때 여기를 맞췄어요. 소리 지를 때 여기 맞췄는데 제가 소리를 안 지르고 평소에 말할 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청자분들이 이만큼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분명 이만큼 더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노래에서 의도한 거라면 괜찮아요. 갑자기 오케스트라 같은 거 다이나믹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다이나믹 목소리가 그냥 계속 잘 들리는 게 장땡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냐면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컴프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컴프레서라는 게 있는데 약간 소리를 압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리를 압축한다는 게 뭔 소리야 하면 제가 유압프레스에 들어가 있어요. 유압프레스에서 50cm를 눌렀습니다. 그럼 제가 50cm만큼 짜부가 되겠죠? 50cm만큼 그럼 압축이 됐잖아요. 제가 그럼 소리의 레벨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 큰 소리가 있고 제가 평소 말한 소리가 있어요. 그럼 이 큰 소리에다가만 여기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면 큰 소리에다가 유압프레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려가 내려가 버려 그래서 여기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큰 소리가 여기까지 줄었잖아요. 원래 소리가 여기 있는데 큰 소리가 여기까지 줄었잖아. 그러면 요만한 차이만큼 다시 증폭을 해주는 거예요. 요만한 차이만큼 아까 분명 마진이 있었으니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걸 다시 증폭을 해요. 그러면 큰 소리는 아까 큰 소리로 올라갔어. 근데 아까 작은 소리는 이게 내려간 게 증폭이 됐으니까 이만큼 같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컴프레스를 걸어서 큰 소리를 줄여주면 아까 아까 음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이라 그랬죠. 결국에 큰 소리가 줄어든다는 건 작은 소리를 키운다는 거랑도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이에요. 항상 그렇죠? 소리 평탄화 작업 갑자기 뭐 저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갑자기 나와서 어 저기 소리가 좀 크다 줄여라 하면 가서 막 삽으로 막 하고 막 그렇게 평탄화 작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프레스를 이용해서 레벨 관리를 하시면 된다 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 조금만 받을게요. 리미터와 컴프레서 둘 중 뭐를 선호하시나요? 결국 리미터가 컴프레서예요. 리미터가 래시오가 10, 20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컴프레서로 어느 정도 레벨을 보정해주고 완전히 맞출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보정해주고 그 다음에 리미터로 여기를 조금 더 줄여야겠다 싶으면 줄이던가 아니면은 줄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크게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큰소리를 줄였다는 건 작은 소리가 커졌다는 거고 큰소리가 준 만큼 작은 소리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들리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수업은 언제 하냐고요? 다음 수업은 다음 학기 때 제가 이 수업을 또 들을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가져와 볼까요? 마이크를 처음 사용할 때 정보를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마이크는 남들이 많이 쓰고 유명한 제품 사시면 돼요. 그만큼 검증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예. 오늘 압수당한 마이크는 언제 돌려주시나요? 본인이 마이크를 가까이 댈 수 있을 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증된 걸 쓰시고 오인패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저한테 물어보고 사셔라. 저희 겨인 연락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물어보고 사시면 제가 특이한 걸 추천해 드리든지 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없으면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할까요? 저 오늘 소통을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들 전달해야 될 게 많아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최대한 적게 말한 거니까 뭐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개인 연락을 주시던가 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엔딩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마이리얼 캠퍼스는요. 매주 월화수목금 브릿지TV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 말고도 다양한 저희 대학생 크리에이터들 학우분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